방금 개사시라고 그랬어요. 잠깐만. 박동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최영명 씨. 첫 번째 씬은 동료 의사들끼리 자기가 수술을 하겠다고 막 소리지르면서 싸우는 씬인데. 내가 한다고. 내가 한다고. 이 경기는 규박이가 잘하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친구로 할게요. 레디 액션. 이 수술을 내가 집도하겠다. 아니야. 이 수술. 내가 너보다 잘할 것 같다. 나한테 넘겨. 내가 집도할게. 나한테 넘기라고 말했어. 내가 집도하겠다고. 야. 좋았어. 내가 말했잖아. 내가! 내가! 내가 하겠다고, 이 시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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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자, 가, 가. 환자! 야! 야, 너 환자야. 이리 와봐, 눈 봐봐. 너 눈 봐봐. 눈 떠. 야, 너 눈 떠, 이 시키야. 눈 떠. 야, 너 환자야. 야, 너, 야. 아, 좋았어요. 좋았어. 야, 박수 주세요. 아, 좋아. 야. 괜찮아? 야, 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냐? 집도하라고 그래, 얘한테. 배우라서 연기를 잘하시네요. 두 번째 씬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 씬은 시안부 판정을 받은 친구의 부탁을 다 들어주는 씬이야. 근데 우리 용명씨가 의사지만 우리 서로 알고 지낸 친구 역할을 해 주시고 이 친구도 친구 역할을 해 주시고. 아, 그럼 제가 환자를. 환자 역할을 좀 도와줘요. 어, 우리는 똥 못했어. 자, 이리 와. 병문안 가는 거예요. 나 긴장 너무 되는데. 자, 레디! 내 뒤에 안 서면 안 돼요? 아니, 진짜 리울로. 오늘 좋으더라고. 나 진짜. 어, 이따 보자. 너 어떻게 하지? 아니, 하지 마. 이따 거에 신경 써. 네가 집도 해, 다. 너 못하면 내 손 안에 뒤져있어, 너. 알았어. 네가 집도 하라고. 그만해. 그만해. 야, 나와봐. 야, 나와봐. 야, 나와봐. 야, 나와봐. 너 일로와봐. 지가 집도 안다하잖아. 아니, 알았어. 광수야, 내가 잘못했냐? 지가 집도 안다하잖아. 왜 그래. 너 힘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 지가. 광수야, 연기자 연기. 형, 난 죽을 뻔했어. 아, 그래, 알았어. 오케이, 가봅시다. 자, 레디! 야, 뭐라고, 이신? 어, 알았어. 액션! 어, 세영아. 어, 야, 세영아. 어, 야, 세영아. 괜찮니? 어, 난 네가 더 걱정되는데 얘도 걱정된다. 어, 나. 어. 난, 죽기 전에 어, 세영아. 세영아. 너희 둘이 같이 디스쿠팡팡 타는 거. 아니야, 그건 안 돼. 부탁할게. 어휴, 그러다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는데. 자, 부탁할게. 자, 디스쿠팡팡. 나 살살 chick 웃긴 얼굴 처음 보네? 나 진짜. 자, 디스쿠팡팡 출발합니다. 자, 리얼하게.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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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수아. 아니, 아니.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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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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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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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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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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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너 오늘 집에 가지 마. 야, 너 오늘 집에 가지 마. 야, 세영아. 아니, 아니. 잡았어. 잡았어. 야, 이거 잡았어. 야, 이거 잡았어. 야, 이거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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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영아 이거. 세영이 아파? 자,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다시 가야 돼. 어? 다시 갑시다. 아니야, 아니야, 하다가. 이러다 여기 캐는다니까, 지금. 아니, 괜찮아. 내 부탁 하나 하나 들어주면 안 돼. 손 잡지 마, 인마. 어우, 세영아. 나는. 세영아. 너희 둘이. 세영아. 디스크 팡팡을 탔습니다. 부탁한다. 이제 네가 이쪽으로 가. 지스코 팡팡 출발합니다. 좋아, 좋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맞어, 맞어. 맞어, 맞어. 진짜 잘못했습니다.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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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괜찮았어요. 자, 마지막 씬 한번 봐보세요. 또 있어, 신이 또 있다고. 자, 박수막 씨는 시안부 판정을 받은 환자가 충격을 먹고 완전히 미쳐버리는 씬인데 이 미친 연기를 누가 좀 잘할래요?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야, 야, 더 해. 알았어, 마지막.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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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잠깐만, 알았어. 자, 레디, 액션. 며칠 안 남으셨습니다. 길어 봐야, 일주일이 남으셨어요. 선생님, 오케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실 건가요? 집도 니가 해서 그래.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일주일이라뇨? 예. 일주일이라뇨? 네. 야, 바지. 야, 바지. 자, 이제 점점. 자, 고져도 된다, 이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 네가 집도에서 그런다니까? 아니, 며칠 남았냐고요. 일주일 남았어. 아, 그걸 지금 장난하시는 거냐고. 야, 너 이 자식아 미쳤어?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정신 차려. 야, 이 말이야. 고져됐어.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방금 개자식아 그랬어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막내야. 여자 막내 어디 갔어, 막내야. 막내야. 막내야, 손 들고 있어봐. 나도 가봐. 왜 이렇게 멀리 있어. 자신감 있는 친구들 있구나. 자, 가자. 막내야. 야, 막내가 왔어. 자기가 손 들었다, 이거지? 야, 옷 입고. 어, 이런 애들이 있구나. 여자한테 세영이 형보다 키가 크네? 여기 이리 와. 하하하하. 야, 어쨌든 막내가 그 이번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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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 막내 왔으니까. 우리 그 막내가 우리 또 팬클럽 단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그 인사법을 다 알고 있대. 알고 있지? 다 알고 있대, 다 알고 있대 같이 한번 인사해보자 자, 우리 공식 인사해볼까?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 릴댄파우스 페블리, 페블리, 페블리 페블리, 페블리, 페블리 잠깐만 기다려봐 뭐야? 왜 나왔어, 안 할 거면? 아, 몰라 야, 아닌 거 같은데? 막내 아닌 거 같은데? 막내 아닌 거 같은데? 막내 맞아, 아니야? 빨리 얘기해 막내 아닌 거 같아, 형 다시 찾아야 될 거 같은데, 막내를 야, 막내 빨리 한 명 더 찾아와봐 야, 막내 아니었잖아! 막내야, 진짜 막내야! 막내 어딨어? 막내야! 막내야! 아, 이거... 야, 뭐야? 야, 키도 아름답네 야... 아니, 그나저나 야, 막내 여자라면서 최대한 여성스럽게 꾸며놓을게 그래, 기다려야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다 남자 멤버여서 칙칙하다는 소리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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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더 새로 뽑은 마이크 최대한, 최대한 죽여야 돼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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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아니, 그래요 마이크는 사람이 사람이 부족해서 금방 꼬박쓰는데 일을 잘할 것 같더라고요 아, 너무 웃긴다 잘해? 좋았어 오늘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한번 가봅시다 자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씬은 우리 남자 주인공이 클럽에 가서 술 취한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어떤 진상을 부려도 다 받아주는 씬인데 이 술 취한 연기를 누가 잘하려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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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아가씨, 지금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아가씨 아, 오빠 왜 내가 여기 만지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오케이,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지금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오빠, 여기 어디야? 아, 이 가까이 하지 마 아가리 똥 내놔니까 이 가까이 하지 마 아가씨 어디, 그러니까 어디 여기 어디, 여기가 집이야? 어디, 어디, 어디가 집이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사람이야, 여기는 여긴 집이 아니야, 집이 어디예요 어디 어디? 어, 집이 어디야? 아, 몰라, 기억 안 나 너 어저께 양말 먹었냐? 아 오케이, 좋았어요 오, 잘하네 잘하네 아, 이 정도면 내가 더 잘하는데 아아 아, 좋았어 좋았어 아니, 이 형 본 김에 저기 마이크 들고 있는 분도 술찬이 형이 보면 안 돼요 오, 야 한번 볼까? 아, 여자분이니까 자꾸 예쁘셔가지고 배우면서 매력있을 거 같아서 야, 이게 무슨 현상이냐? 어, 어차피 마이크 없으니까 대사 안 하고 그냥 액션만 액션만 자 갑시다, 제리 액션 어우, 저기 술이 너무 많이 귀신하셨어요. 어디 아파요? 아파요? 감독님, 안 하길 잘할 것 같아요. 마이크 잡아. 마이크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웃는 모습이 옥동지 안 돼, 지금? 마이크가 잘 어울려요. 마이크 전문이야. 마지막 씬 한번 가봅시다. 마지막 씬은 남자친구가 바람을 핀 사실을 알고 분노하는 씬인데 분노하는 연기를 누가 잘하려나? 너마이크! 멀 bet! 뭐偷 봐! 뭐하는 거예요, 지금? 너 잘한다. 다시 한번 해봐. 해봐. 이거 화난 거야. 이게 진짜 뭐야? 이런 분노는 내가 처음 봤어. 가봅시다. 세팅하면 세팅 준비 되나? 세팅 세팅. 자, 남자친구가 바람 패인 사실을 알고 싸우다가 분노하는 씬. 이번에 제대로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자, 가봅시다. 자, 레디. 액션! 너 요즘에 나 모르게 여자 만난다며? 아니... 야, 배우도 실수할 수 있지, 이 새끼야! 너는 뭐 다 성공해? 잘하시라고 온 거예요. 이가 헷갈려서 그래, 이 새끼야! 자, 다시 레디. 자, 레디. 액션! 너 요즘에 여... 아니... 너 남자지? 아니, 너 여자지? 너 요즘에 여자 만나고 다닌다며? 뭔 소리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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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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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대사 정리했는데! 알았어! 알았다고! 형이 바람 빈 거야, 형이. 알았어. 너 그렇지? 자,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자, 갑니다. 레디 액션! 너 남자 만나고 다닌다며? 아니야. 뭘 아니야? 네 눈빛 보면 다... 너 꺼져. 너 따윈는데 필요 없으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이 말, 이 새끼야! 꺼져! 꺼져! 아니야, 꺼져! 꺼져! 넌 여기서 꺼져야 돼! 꺼져! 좋아, 좋아. 나한테 들어갈 때 그랬어? 나한테 홍국에 물들어갔다, 너?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너가 나한테... 너 꺼져! 이럴 수 있어? 꺼져! 뭐라고? 처치고 내가 해준 거지? 좋아, 좋아, 좋아!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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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가 누워다니? 내가 저술을 몰랐네! 야, 이거 니가 준 거야? 가져, 필요 없어! 니가 주고 가져! 나 이딴 거 필요 없어! 근데 지금 꼭 줘야 되니? 어? 지금 꼭 줘야 돼! 우리 두 번 먹을 필요 있어? 어, 알았어. 가자. 어? 가지고 와 빨리. 알았어, 너 가져, 너 가져! 야, 너 가져! 이제 됐지? 니 거 다 줬지? 됐지? 바람을 펴? 바람을 펴? 바람을 펴? 바람을 펴? 바람을 펴? 누구야, 너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너야? 내가 뭘 바람을 펴? 내가 오늘... 아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오늘 초기 타고 오더라고. 바람 칠 거 같아. 초기 타고 오더라고. 아니, 자기야. 바람을 펴? 바람을 펴? 어? 너야? 그게 아니야, 자기야. 너야? 오빠, 얘야? 얘야? 너야, 너야? 그게 아니야. 구경 났어? 구경 났어? 아니야, 자기야. 너지? 너야? 오빠 셔츠 갖고 있어. 자기야. 내가 받는 거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우리 오빠 셔츠를 갖고 있어. 아주 그냥 가만히다가. 자기야. 저기 오더라니까 내가 아주. 그게 아니야, 내가 날 좀 들어봐. 헤어져, 헤어져. 누구신데 이래요? 누구신데 이래요? 누구신데 이래요? 얘가 나한테 쏘박또박 말 대답을 하며?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만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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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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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거기에 한거의 짓을 해. 아멘